오늘의 취업정보입니다.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주무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사는 강남도시입니다. 주식회사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에서 전자부품 제품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준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사는 경기동무준입니다. 권영테크 주식회사에서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사는 강남도사입니다. 주식회사 에어텍 시스템에서 LED 부품 제품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며, 근무준는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사는 경기근무준입니다. 미래의 실증권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올맘에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며, 근무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동부지사입니다. 월등향 매실영농조합법인에서 과수작물재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며, 근무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캐터링 시스템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0일까지며, 근무준는 충청남도 천하십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대학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